안녕하세요 데프리카 상인동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립 유튜버 욜로아재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구요 3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다는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 동료들과 막국수 맛집을 찾았습니다 하남 스타필드 근처에 있는 방태막국수라는 식당인데요 국수와 만두 등 모두 수제로 만든다고 하네요 감자전이 먼저 나왔는데 고소하고 바삭할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찍기 편하도록 감자전의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장님 센스쟁이 전문님을 비롯한 옆 테이블의 동료들은 이미 드시고 계시네요 가장 젊은 건희씨가 유튜브 촬영의 기본을 잘 아네요 우리 회사 축구신동 건희씨가 유튜브식 리액션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회 막국수가 나왔습니다 건희씨가 남은 감자전을 고명으로 올려줍니다 이 비주얼 좀 보세요 새콤달콤 매콤하겠네요 군침이 돕니다 막국수 맛감별사 조차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? 강원도래요 여기 하남이거든요 수제국수라 더 쫄깃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금방 다 먹었네요 더 먹고 싶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